웰컴 투 더 티폰티비 슬픔를 지민 다른 방송국을 했지만 움직이는 거 보고 빗나갔어 자야 돼 너 헛발랐어 지금 저 앞에 건 안 맞거든요 지금 이것도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맞지 다 계산했어요 모든 건 계획대로 빗나갔습니다 원래 베이모스한테도 우리가 놀림을 줘야 돼 조롱거리를 줘야 돼 안 맞을 줄 알았지 않아서 다 계획된 거 괜찮아 뭐 잘되면 다 계획됐다 그러고 안되면 뭐 예상해라 그런 거 양양은 쓰지 말고 양양은 못 피한다고 변신 목장이 적개심 이건 타이밍 지랬다 아 방금 그거 하길래 누구 보고 오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 배치되럼 다 계획거든 어 로봇선이 근성인가 뭐야 배성하러 파괴리스 뒤에 하나 있어야지 근데 비키 와 뒤에 세홀이 짜증나네 하하하하 상금 2,000번 죽었는데 도대체 뭘 더 죽기를 바라지는건가요? 방도해요 2,000번? 이미 그만큼 더 많이 죽었을건데? 다른게임하면서 자 8번으로 이동해주세요 8번이 입구가 넓어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더라구요 아 니코틴이 좀 들어가니까 좀 잘꺼같다 아 내가 니코틴의 힘을 빌려서 일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레이더 하면서 졸면 안되니까 창문 열고 그 다음에 저 의자까지 빼어본적도 있던데 기화자살 게임을 하는거야 안졸려고 아 그나마 쓰러진다고 와우를 하면 안된다니까? 와우가 그런 놈이예요 와우같은 게임을 하면 안돼 난 그 와우 40만 내밀에 40 딱 찍고 적었잖아 40만 내밀이면은 저기 뭐야 웹타 시절인데요? 응 어디보다 한 15년 전? 그니까 처음 나왔을때 와우가 그리 오래됐나? 네 오래됐어요 15년 더 됐지 저처럼 린이잖아요 나 온라인게임 안해 이제 특히 NC게임은 더더욱 안해 자 들어갑니다 좌우로 퍼져주시고 소용돌이 벽에다 붙여주세요 앞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스턴 들어갈게요 결과만 좋으면 큰일난거 아니에요 여섯개 심 여섯개 심 또 뒤돌아서는거 아니야? 뒤돌갑니다 재장전 보선에 맞춰가지고 조합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재장전 보선까지 확실하게 보고 네 어차피 저캣심 들어가면 어 해상이에요 저한테 또 오네 자 이번엔 이쁘게 깔아줄게요 오케이 중앙에 딱 깔았어요 자 경지 경지 자 제자전 보선 넣고 징 작게 가장 좋은거 뒷다리쪽에다 맞추는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탱크나 딜러 쪽에서도 고담이 적고 제일 넓기도 하고 꼬리가 워낙 될거보다 길어서 넘어가 넘어가 항독 자 슬라이딩해서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미 다들 와있네 아 쟤가 젤들죠 아 요리님 변신으로 들어가셔서 저캣을 뜨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말 몇번 아냐 아 진짜 씨 아 아 매번 이럴때마다 미치도 같아 아니 방금에 들어가면 안되는가 아니지 저희가 처트거든요 지금 처트 클리어로 깔끔하게 무대가 헛소리했네 아 다들 목소리가 힘든건 요즘 사이가 힘들어서 그래요 다 일이 힘들잖아 자기만의 닭이 다 필요에 쩌들어 있어 어떻게 할거야 아 갑시다 자 갑니다 최대한 멀리 저 구석탱이로 이렇게 또 환영받고 좋아 아 최대한 이쪽을 빼야겠다 아 잠깐만 저거 또 뒤돌아보는거 있어 정면은 좀 위험한데 난 더 붙고 사람들도 왜 채팅창에다 다들 접고 계시네 저렇게 순수한 티포님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좀 잘 알겠어 아 진짜 막판왜라노 긴장돼서 잠도 못살아 거짓말을 하나도 아 어떻게 하늘을 울어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 수 있지 대단한 줄 알지 자 딜 들어가구요 꼬리를 넣으실거면 완전히 각도로 쫓겨야죠 방금은 꼬리에 맞아가지고 딜이 제대로 안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은 없지만 털어서 먼지는 겁나 나오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지잖아 꼭 그런 말은 날씨 맑은 날에 말하더라 피 겁나 온구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대구에도 풀렸음 저 피 좀 풀렸어요 죽어 있을게요 철감 유탄으로 머리 틀렸습니다 지원 들어갑니다 철감 유탄이 왜 단 한발도 안보이지 기붓하실거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야 이렇게 대충해서 잡는구나 하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꿈과 희망이다 자 가드 야 나 탱 아니라고 저거는 아무래도 보지마시겠지만 고개를 흔들고 소리가 다르거든요 표 소리가 달라져요 거기에 맞춰서 불러주시면 자고 벤츠는 KP 할 수 있어요 지쳤어 어 저게 좀 뼈 맞았어 겁나 늦게 오는데 지쳐서 그런거 같은데 열기인가 그니까 침을 내는거 봐 아 두려워 침 탈이 없어 하하하하 가자 용격탄 하하하하 아 명검 사람들이 확산만 보니까 이제 뭔가 지루하는 걸 느끼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용격포도 써주고 멋지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아 하하 가자 가자 기간은 너무 못맞춘거 같아요 와 반독 쩔어 기간은 내가 못맞추다가 그때 무시했네요 하늘에 썼냐고 야 그게 천장에 안올라하는게 다행이더만 하하하하 쫓아가지 못하더만 단차 준비됐어요 철감 좋다고 니가 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분명히 철갑재료를 겁나 많이 준거 같은데 하하하하 다른 탄도 있다라는걸 이제 또 헌구하는 차원에 보여드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꾸 큰그림들을 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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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육 먹고 하하하하 나 원래 음식 먹고 가야지 하하하하 아까 용격 용격탕 맞고 하하 넘어지는거 안보셨어요? 하하 문이 좋아서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막탑 뺏어가면 자기 그사람 다 한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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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무기 꼈다가 다시 끼면 바로 전탄 장전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자 처음 수면 가구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하하하하 큰일났다 왜 쳐 입을까 저걸 뭐야 벗자 지금 풀 돌아오겠지 흫흫흫흫흫흫 안 돌아올거같은거 하하하하 자야 그냥 궁린이 나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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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랭크가 얼마인데 저거 광따위를 캐고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핳 하하하하 티끌을 모아 티끌 모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 엄마한테 끓이지 자 소면들어갑니다 자기가 별로 안좋은데 자 자겠어요 영화 위에서 자려고 그러지 잠이다 아 쟤가 자고 있는 밑에서 용암 올라와 게임은 진짜 용암 데미지 두배 망하는거지 자는거 있나 환약먹고 용격탄 하나 둘 셋 뭐가 들어갔어요 어흥 자 해송 면은 밀감님 위치위 적개짐 먹었구요 어허 아 적개 지금 터지냐 제가 쏜거긴 한데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황도 이거 아 이거 위치 좀 애매하다 황도 떨어지고 바로 상개 바로 상개 바로 상개 자 바압까지 입어주면서 채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마 이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면 가만 떠줘 저 수면 다 썼어요? 저 다 썼어요 안 잘거 같은데 그러면? 자 포기 수면은 포기 적개씩 먹는거 도와줍시다 아 명금이 하나도 안뜨더라 미쳤다 싶을정도로 다 장사 들어갔어요 아 이게 4페이지는 맵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단차 잘 떨어져요 그쪽에다 까시고 기올린 힘이 약간 그냥 좀 붙어가지고 빡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핀포인트야 지금 핀포인트 탱 해야 돼 빨리 딜로 황도 불러야 되겠어요 황도 어 황도 다행이다 터지자마자 바로 상개 상개 난 카드했지 네 자 딜로 녹입시다 적개 풀리기 자리 다 보내버립시다 넘어졌어 경직까지 혜성만 소용돌이하고 피해주세요 깔끔하게 노수로 가는거 아니야 원래 아 그정돈 하잖아 저희가 계속 했잖아 그래서 오늘 처트고 야 깔끔하네 성부한지 알맞네요 자 혜성 들어갔나요 히퍼님 뒤에 네 해당 봤어요 방도매테오 어서 깔끔하게 끝 기본적으로 다 노수리 아닌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트의 계단이 대단한데요 다들 야 역시 초트지 철컷빨이 다 좋잖아요 왜 18분이지? 13초만 없으면 딱 좋은데 수석주 방어주 조복주 목욕주 독병주 치유주 예절주 레멘주 아니 특사주 처음 모으는데 특사주는 은근히 잘 안나오긴 하죠 산탄속사 라바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어린이들 그는 수석주 수석주 어린이들 수석주 한글자막 by 한효정